실근을 설정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. 얘들아 실근이 영어로 뭔지 알아? 실근. 실근 영어로 뭐야? 알파. 알파. 모르나? 심각하네.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들었냐면. 진짜. 진짜. 이게 뭐지? 다음에? 뭐였어? 너 아니야? 누구야? 누구야? 어머 아이스크림 한 입 뺏어 먹었다고. 이게 나와? 왜? 쌍쌍 봐. 욕 못해. 욕하면은 막 몸에 못아. 진짜 맨날 날라 그래가지고.